날씨 어차피입니다. 요즘 매일 다른 계절의 날씨를 전해드리는 기분입니다. 내일은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우산도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20도를 밑돌아서 종일 쌀쌀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성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짙은 흰색은 높은 구름대고요. 붉은색과 혼합된 곳은 낮은 구름도 함께 존재함을 의미를 하는데요. 중국의 두터운 구름대가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주로 중상층운의 구름대로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대기 중층의 바람 흐름도를 나타낸 700헥토파스칼 바람 흐름도입니다. 남쪽의 따뜻한 남서풍과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건조한 공기가 만나는 곳과 앞서 보신 위성 영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일은 이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을 해서 강수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을 보시면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강수대가 동쪽으로 갈수록 발달이 약해지겠습니다. 때문에 서쪽과 동쪽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서쪽이 양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동쪽은 양이 적은 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남, 전라 이렇게 서쪽 지방은 10에서 4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 제주도는 5에서 20mm 강원 영동은 5mm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강수구역을 한 번 더 짚어본다면 새벽에 서해안이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후 6시 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충청과 남부 제주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출근길까지 우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기온 변화가 참 큽니다. 우선 내일은 종일 전국이 흐리기 때문에 많은 구름대들이 기온 변화를 막아주겠습니다. 때문에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에서 15도 선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8도, 대구 20도 등으로 15도에서 20도 선으로 낮에도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일교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모레 화요일 낮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특히 수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로 무려 한자리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 전해상의 풍랑특보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모두 해제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바다의 물결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괌 동쪽 먼 해상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시속 36km 속도로 오키나와 해상으로 접근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진로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큰 변동사항이 있을 시 태풍정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터치케어였습니다.